지금 제가 드라마 하고 있는 드라마가 내용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 여러분들의 직업에 참업하는 데 하고 계시는 데 어떤 올이 될 수 있는 생각에 관심 있다고 보성 요구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똑같아죠 애들한테 추풍적으로 동영상 이력을 취하라고 해 아 뭘로 할래? 금방 SNS로 직접 30초맨을 입먹어 보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제를 내서 그러시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명상 시즌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거기에 어떤 흥미적인 요소가 있는지 동영상은 저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플레이가 됩니다 유튜브하고 비메오는 공유하는 동영상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클라이브 영상 같은 거 할 때 다클라이브 영상 같은 거 할 때 다클라이브 영상 같은 거 알게 돼 그리우면